안녕하세요 장난감 황교입니다. 제품 짝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말 모범은 바로 몬카트 신제품 렌실롯 비트로이드 단테 비트로이드 최초 파는 곳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여기에 몬카트가 잔뜩 있어요. 여기는 몬카트 레오몬 쏫. 오 레오몬 쏫은요. 자 레오. 자 레오가 쓰는 그 쏘드 있잖아요. 그 쏘드를 커다랗게 지금 구현한 건데요. 우와 크다. 변신도 한데요. 오 불빛과 사운드가 나오는 오 메오몬 쏘드. 여기에 많이 있네요. 이번에는 드라카 몬소드. 우와 드라카를 발사하는 몬소드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요. 멋있다. 이렇게 사운드와 불빛이 나오는데요. 좋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여기는 시스템 제품들이 있는데요. 몬카트. 레오메가로이드. 얘는 제로고요. 제로 비트로이드. 여기는 레오비트로이드. 여기는 드라카 비트로이드가 보이네요. 우와. 자 또 하나씩 볼게요. 여기는 제로 비트로이드. 몬소드에서 발사하면요. 몬카트하고 비트콤 합초에서 제로 비트로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와. 멋지다. 여기에 많이 있고요. 여기 드라카 비트로이드. 역시 발사문은 합초해서 드라카 비트로이드. 많이 있어요. 얘는 뭐야? 펜의 슈팅 몬카트. 몬카트. 슈팅 몬카트라고 해서 크게 몬카트만 이렇게 크게 한 건데 얘는 모자가 벗겨서 대별게 됐어. 이럴수가. 모자 어디였어. 모자가 이렇게 뜨네가 이렇게 돼서 지금 모자가 벗겨졌네요. 에이. 안타깝네요. 펜의 슈팅 몬카트. 여기는 레오미니프라. 드라카 배틀 팽이 세트. 여기는 드라카 몬카트가 팽이를 발사하는 그런 세트예요. 그리고 어. 메가로이드 됐다. 메가로이드는요. 레오메가로이드. 레오메가로이드는 여기는 레오, 몬카트 그리고 메가콤보 합체해서 레오메가로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와. 크다. 여기는 신제품. 단테메가로이드예요. 단테메가로이드는 역시 어. 단테 비트로이드하고 어. 단. 이게 뭐야. 메가콤보 합체해서 단테 비트로이드. 데트. 단테 메가로이드. 어. 카드가 두 장 들어있고요. 우와. 진짜 멋있다. 옛날에 그 1028 FX 나오는 블랙홍스처럼 생겼어. 우와. 엄청나게 약간 악마같이 생겼는데요. 오. 본동색도 더 멋있어 보여요. 픽시 메가로이드. 픽시 메가로이드는 어. 여자아이네요. 부동색 메가콤보하고 여기는 어. 몬카트 스페셜 컬러가 합체하면요. 픽시 메가로이드. 우와. 픽시팬 너무 예쁘다. 드라카 메가로이드. 드라카 메가로이드는요. 역시 어. 드라카 스페셜 어. 몬카트하고 여기는 어. 메가콤보 합체하면요. 드라카 메가로이드. 우아. 처음 난거 탔게 멋있네요. 자. 베스커메가로이드는요. 어. 빼기 힘드게 하지? 자. 베스커메가로이드는 어. 역시 이렇게 합체하면은 베스커메가로이드. 어. 난 얘가 멋있더라. 좋아요. 자. 그리고 어. 위에 핸드커메가 또 있네요. 픽시 비트로이드. 픽시 비트로이드는요. 몬카트로 발사하면은 몬카트하고 비트콤보 합체해서 바로 픽시 비트로이드. 우와. 여기 많이 있어요. 자. 여기는 베스커비트로이드. 역시 발사하면은 합체해서 베스커비트로이드. 우와. 우와. 많네요. 자. 몬차 비트로이드. 몬차 비트로이드는요. 어. 역시 합체하면은 몬차 비트로이드였는데요. 오. 얘네 이렇게 메롱하고 있지? 어. 여기에 많이 있네요. 여기 레오 비트로이드는요. 몬스터드 발사하면은 자. 레오 몬카트하고 비트콤보 합체해서 레오 비트로이드. 우와. 자동합차라는 게 참 신기하죠. 여기 많이 있어요. 어. 신대폰. 단테 비트로이드에요. 단테 비트로이드는요. 단거리 배틀룡 몬스터드이에요. 어. 처음 보는데? 몬스터드도. 몬스터드로 몬카트 발사해서 단테 비트로이드 자동맨시 할 수 있대요. 어. 몬카트와 비트콤보 합체해서 단테 비트로이드. 우와. 몬스터 변신배틀. 단 로이드와 권합체 가능하대요. 실제 보니까 검정색이. 우와. 웃고 있어요. 우와. 검정색이 엄청 멋있네요. 검정색이니까 진짜 멋있다. 몬카트와 비트콤보 합체. 몬카트 비트콤보 합체. 오. 얘는 뭐야. 귀신 같다. 오. 베이드라는 애가 지금 얘를 조정하나봐요. 그리고. 몬카트 비트콤보 합체. 2017년도 지변화 완전 신제품이고요. 오. 단거리 배틀용 몬스터드래요. 자. 이렇게 비트콤보 하고. 자. 몬카트 합체해서. 몬카트 합체해서. 단테 비트로이드. 오. 비트콤보 발사시 드래곤머리가 위아래 움직인대요. 오. 비트콤보 발사할 때 드래곤머리가 위아래 움직이는. 우와. 새로운 기술인데요. 단테 비트로이드. 우와. 약간 사악하게 웃네요. 몬카트하고 비트콤보 합체하면. 이렇게 변신하. 변신하. 합체할 수 있고요. 몬카트하고 메가콤보 합체하면. 메가로이드. 어. 단테 메가로이드가 되는거에요. 이렇게. 우와. 여기에 여러개 있는데. 벌써. 어. 몇개 팔렸네요. 좋아요. 어. 이거 완전 신제품 이것도. 렌슬롭 비트로이드. 렌슬롭 비트로이드는요. 우와. 완전히. 이거 옛날. 중세 기사 아니에요. 렌슬롭 비트로이드. 오. 오. 중세 갑옷을 입고 있어요. 몬카트 발사. 자동 펜신. 오. 십자가 형태의 그런 검을 갖고 있고요. 이건 뭐야. 창도 있네요. 어.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십자가 형태의. 근데 중세 기사의 갑옷을 입고 있고요. 몬카트 비트콤보 합체. 메가로이드. 이 펜신. 오. 이렇게. 합체하는. 이 모습이 된대요. 렌슬로 쏘드가 나온대요. 오. 여기서 렌슬로 쏘드가 튀어나오는 신기술이네요. 오.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네. 신기하다. 역시 이것도 메가콤보 해서 메가로이드로 합체할 수 있대요. 몬카트 비트콤보 합체. 2017년도 지금 나와 완전 신제품이네요. 오. 이것도 역시 몇 개 팔렸네요. 벌써. 오. 신제품이면 빨리 팔리네. 저요. 이것도 있어요. 바로 바로. 이마트. 직전점이에요. 필요하신 곳에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